스페인 정부가 이른바 성별결정법의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표현도 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9일, 스페인 정부가 공문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성별결정법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4살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남자로 태어났지만 오늘부터는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14살에서 16살은 가족 구성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표현도 사라집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민법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성별에 따라 역할을 규정짓는 표현 대신 보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혼의 정의도 남녀의 권리에서 사람의 권리로 수정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승인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이후 공청회는 물론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종교계와 사회계에 적지 않은 반향과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